학생들이 고생이 많지요.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따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새로운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몸 건강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야 졸업 축하한다. 즐거운 대학생활 신나게 보내라.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할 건 뭐야? 졸업하고요? CCCC. 최종 목표는 아트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제안 낸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게 있어서 더 친구들과의 추억이 좀 많고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50회 한명고등학교 졸업장 수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우리 140명 한명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소중한 추억을 뒤로하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본교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에 계하신 손님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학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장학회 관계자분들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의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을 늘 챙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함양고등학교를 그리고 함양군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팔렸어. 아 운동장 봐. 아이고. 아 운동장 봐. 의 reens한 멍ically 멍 Bombastic, je veux ton Bombastic, eh oh Bombastic, donne-moi ton Bombastic, eh oh Bombastic, je veux ton Bomb, Bomb, Bomb Eh baby, eh baby, eh baby, eh baby, pose-moi ton corps de rêve, ki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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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fin Bombastic, je veux te voir bouger, vas-y, remets tes formes